2024년 4월 10일 하츠부시 학원 다섯번째 홈런 시간. 오늘은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검되었습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진 이 아이의 이름은 쿠라모토 치나. 하츠부시 학원 1학년 2반, 나이 15세, 출신지 카나가와, 침이 그림 그리기, 특히 활기찬 인사, 동물들에게 호금을 사는 것, 응석받이로 자란 아가씨, 천진난만한 아이, 훌륭한 아이돌이라는 꿈의 목표로 하츠부시 학원에 입학, 실력은 본인이 말하길 정교생 중에서 최화의인 것이 와요, 라고 한다. 그녀의 할아버님은 하츠부시 학원장이랑 지인으로, 학원장 초천으로 하츠부시 학원에 입학, 푸르소를 불러 직접 푸르스하게 지명하였다. 역시 시리즈마다 한 명씩 있는 부잣집 영예아가씨, 치조로처럼 데스어메트를 사용하며, 작고 귀여운게 마치 카오가 생각이 나면서도, 순수하게 착하며 세상물적 모르는 모습은 마치 세리카가 떠오르고, 거기다 할아버님, 즉 그녀의 할아버지는 하츠부시 학원장 주호쿠니호랑 오랜 지인 사이, 여기서 왠지 코토카가 떠오르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도 도약한게 코토카가 또 떠오르네요. 다만 공부랑 그의 모든 면에서 못하고 댕청한 매력은 미라이가 생각이 나네요. 아이돌이 된 과정을 보면 어쩌다 아이돌에 빠지게 되며, 할아버님에게 되고 싶다고 하자, 연주를 통해서 바로 꽂아넣었다가 스토리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말한 것처럼 그녀의 능력치는 전부 죄로, 공부도 노래도 춤도 그냥 할 줄 아는게 없는 아가씨로, 당당히 입학시험 뒤에서 1등이라는 타이틀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이 얼마나 당당한 마음을 가짐인지. 그래도 아이돌에 대해서는 진심이 느껴지는게 못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프로듀서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열심히 배우는 모습은 정말 끈기는 있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이 영상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버티고, 학원장이 그 낙하산을 직접 프로듀서하라고 프로듀서, 즉 우리를 지목한 만큼, 프로듀스 내내 친화와 프로듀서에게서 나쁜 이야기가 소문이 오가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 눈치를 받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열심히 하는 모습과 당당함은 응석바지라는 설정과는 다르게 영예로서의 본가짐이 잘 느껴졌습니다. 담당 성우님으로는 이토 마오씨로 5월 16일생, 케켓 코퍼레이션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학원 마스에 참가하신 성우들 중 가장 정보가 부족한 성우로, 게임 시리즈도 단역하나, 그 외 활동은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고, 따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학원 마스를 통해 첫 오디션을 보았고, 성우를 한참 뽑던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데뷔하신 것으로 보이며, 오디션이나 애플에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친화 오디션을 보고 뽑힌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여기까지 부잣집 아가씨 친화의 영상이었습니다. 응석바지에 세상물적 모르는 아가씨, 아이돌도 낙하산이지만, 그런 낙하산인 것과 반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누구보다 진지한 영예, 당당함은 높게 평가하지만 능력치가 낮다 못해 없는 걸 보면 대단하네요. 끝내기 전에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4월 28일은 니코니코 초에이 2024 방송날, 그날은 하츠보시 학원 오픈 캠퍼스로 최신 정보와 토크를 전달합니다. 당일에 라이벌 아이돌 3명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4월 11일 19시 초에이 발표 특방에서 공개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